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2일 이고 물대가 5물 입니다 사리물대가 접어들이기 시작해요 아직은 사리물대 아닌데 보편적으로 6물대, 7물대를 사리물대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요 오늘은 안강망이 1척, 2척, 3척, 4척, 5척, 6척, 7, 8척이 있구요 그다음이 저쪽에 사망이 3척 있고 2자망이 1척 있어요. 맨 마지막에 2자망 일단 몇칫부터 봐볼게요 고맙습니다. 첫때는 변댕이, 중화, 병어, 아기, 잡어 소량이구요. 두번째는 병어, 변댕이, 중화새우, 갈치, 굵은거 2밑짜리, 3밑짜리. 왔다 복종이 크다. 고거가 엄청 크네요. 그 다음에 농어, 세번째가 중화새우, 변댕이, 아기, 병어, 잡어 소량이구요. 다섯번째, 변댕이, 농어, 아기, 과장, 갈치. 여섯번째는 갈치가 너무 많습니다. 한 상자에, 아 네마리씩 담았네. 그죠? 여기는 세마리이고, 마지막에는 두마리이고, 사이즈가. 저기는 다섯마리짜리구만. 다섯마리짜리구만. 거의 뭐 잡아온 종류가 비슷하죠? 아 이건 쫄버거를 많이 잡았겄네. 아 지금 원래 그 3월 때, 2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는 쫄버거가 좀 많이 잡혀요. 이게 조금 많아도 맛있어요. 제가 보고 요리증, 자격, 선질 그 뭐 요리증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간단해요. 대가리짜르고 뭐. 내장 그 반죽짜라갖고, 내장 버리고, 피가 가운데 또만뚝딱해갖고,… 뼈속에서 피빼고 저는 물로 단page 번 배고, 한rato 버려였다가 죽 쓰먹으물 맛있어요. 야 나중에 손질법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짝으로 가볼께요. 벌써 차를 갖다 놓을때 제가 목소리가 좀 자고 일어나서 그런것도 있고 마스크를 쓰니까 회사에서는 마스크를 안쓰니까 목소리가 그나마 좀 더 맑은거 같은데 자고라도 아무래도 그런거 같아요. 아아기가 한측은 많구요. 자망어선들이에요. 안강망 아니에요. 아까 좀 전에 안강망어선은 저기서 경매를 봤구요. 아이고 시끄러워. 자 이건 자망어선이에요. 사자미 어 저기 광어 좀 잡았거든요. 이게 근데 자망어선에서 잡은거거든요. 근데 자망어선에서 잡은거 치고는 선도 괜찮네요. 팔어 아니고 선어예요. 죽은 생산. 그 다음에 한책은 열기. 그 다음에 우울악. 와 우울악 많이 잡았네. 열기도 겁나게 잡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상함. 참 농어. 참 농어. 아이예요. 참 농어. 점있죠? 이게 점농어예요 쏨뱅이 얘가 노트탑 그리면 맛있어요 노그락 자 이렇게 경미가 끝나고 유자망 한척 나 마지막 경미를 갈거에요 주로 거둥호를 많이 잡았구요 그 다음에 갈치하고 민어 민어 새끼 통치 통치 갈치 그 다음에 참족입니다 그래도 참족이 한 20쌍다 가차이 잡아봤네 참족이 수량과 무게 길이 뭐 그런 개념이야 조그맨 100mm 120mm 140mm 160mm 180mm 그 다음에 깐치 조금 조금 더 작은것도 있구요 100mm가 제일 큰겁니다 이건 더 허벅하게 큰거 43mm 실량 11.2 8kg 이건 엄청 큰거에요 비싸겠어요 즐거운 주문모를 보내세요 즐거운 주물모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